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무척 초조한 모양입니다. 이 돈봉투를 당대표 경선에서 돌리지 않았으면 굳이 그렇게 초조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사건 내막을 정확히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서울중앙지검을 찾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꿀리는 게 없으면 그렇게 자청해 가지고 검찰에 출동하거나 이러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본인이 초조하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해프닝입니다. 조금 당대표점도 지내고 586운동권의 대표주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끈하게 설령 범죄 사실에 연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이도 있고 또 상징성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산수값산으로 갈 값에 검찰에서 이실짓고 해 가지고 죄를 자백하기 이전까지는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뚝 뗄 수 있는 그런 배포도차 없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또 한 번 보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일반인의 눈에 보기에도 참 지나치게 사람이 좀 그렇다 초조함을 그냥 덜 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자청해 가지고 돈 봉투를 조작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송영길 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돈 봉투 정거를 조작 중이다 한동훈 왈 저질 괴담 안타깝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일 자기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세상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작하고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영길 전 당대표는 조작 같은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지 마치 밥을 먹을 듯이 물을 마시듯이 옷을 걸치고 바깥에 나갈 듯이 이렇게 꾸미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 있는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다 뭘 더해 가지고 가짜를 만드는 것 이런 조작이 무척 익숙하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돈 봉투 정거를 조작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당대표였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3구 대통령 선거의 득표수 조작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지도 득표수 조작을 잘 알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영길과 우상우가 이런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걸 지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흔히 다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송영길 당대표하고 우상우 씨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도둑놈들 2권 3권이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거지 않습니까 제목이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3권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260만 표 격차가 난 선거를 14만 7077표로 주려는가 그게 지난해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 가지고 240만 표 득표수를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 절반을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아 가지고 절반이니까 대략적으로 120만 표 정도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에 안심선거 공명추진위원단으로 참가했던 김형철 전 공군중장이나 이런 몇 분의 민간위원들이 강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국민의 힘이 3개 조건을 선관위에 요구한 거 아닙니까 첫째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인쇄 사용하지 말 것 투표지 관리관 사인을 투표지에 직접 찍을 것 그리고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먼저 깔 것 3개 중에서 선관위가 한 개만 받아들이고 두 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함을 먼저 까는 거 사전투표함을 뒤에 깠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안심선거 공명추진단의 민간위원들에게 큰 여러분들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작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돈봉투 정거를 조작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인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3구 대통령 선거에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막 시작돼서 출구조사가 나왔을 무렵에 오후 8시 30분 무렵 오후 8시 30분 무렵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에 출연해 가지고 방금 제가 이재명 후보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깁니다 푹 자고 이따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자기들이 패배할 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자들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다섯 번의 여름 선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득표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사기죠 윤석열 후보의 표를 다 훔쳐 가지고 이재명 함께 넘겨 놓으니까 25개 선거구에서 윤석열은 마이너스 최소 6%에 14% 민주당 이재명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3%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질이죠 선관위의 관련자들은 발 뻗고 그동안 잘 잡고 앞으로 잘 잘지 모르겠는데 악이라는 것이 종착력이 있지 않습니까 악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밝혀지거든요 지금 1년도 여러분들 제대했을 때 상구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관내 사전 투표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25개 선거에서 모두 다 최소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만큼 득표수를 빼앗겨 가지고 그게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함께 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 플러스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덕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물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 자칭 불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는 선거 범죄는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표를 훔쳐 가지고 꼭 같은 수만큼 이재명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시도지사 레벨에서 얼마를 도독질을 했는지 시군구청 수준에서 얼마를 도독질을 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이 양반이 다 잘 알 거 아닙니까 모를 리가 있습니까 민주당 당대표였는데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돈동두 사건에 정거무를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든 악이 반드시 밝혀져서 옳고 그름이 제자리를 찾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4월 달에 선을 보인 도독놈들 사건 2020년도 4.15 총선에 여러분 일어난 일을 파헤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5월 말에 여러분들 출간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밝힌 책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5권의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 도독놈들 시리즈가 여러분들 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아주 어렵게 이룬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